난 남과 달라 똑같은 경쟁은 재미없어 내 라이벌은 나야 1등보다는 인류가 될 거야 누구보다 건방진 대학 유니버스티 원, 유원, 유원대학교에서 유원대학교에서 4년 후 두고 봅시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해킹이란 단어를 뉴스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해킹 관련 기사와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체계 강화는 누가 할까요? 바로 정보보안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정보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유원대학교 정보통신보안학과입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서 미래 한국 IT 산업의 경쟁력을 보증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며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산업이며 기술 집약적이고 상욱 고도 성장이 예측되는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정보산업 전반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컴퓨터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국내외 모든 기관 및 기업체 등의 사이버보안 기술로 차별화된 시스템 관리자로서 취업의 문이 매우 넓게 열려 있습니다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우리 정보통신보안학과에서는 세계적인 교과 과정, 우수한 교수진, 완벽한 실험 시스템 기반을 갖추고 정보통신보안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래 첨단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보안학과에서는 이론과 실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겸비한 정보통신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정보통신 개론, 컴퓨터 보안 기초, 사이버 포렌식 개론 등 이론 교과목과 프로그래밍 실무, 창의적 공학 설계, 나이 포트폴리오 등 실무 중심의 교과목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할 수 있고 정보통신 기초 실험, 마이크로 컴퓨터 실습, 프로그래밍 언어 실습 등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특강, 전공특강, 초록생 간담회, 인턴십, 전공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장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정보통신분야, 정보보안분야, 정보시스템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 학과에서는 평생지도 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지도 교수제는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지도교수와 진로 상담 및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하여 최첨단 정보통신분야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 학과에서는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주 후에 등재되는 우수한 교수진으로부터 탁월한 전공능력, 다양한 실무 경험을 직접 배움으로 현장 실무형 인재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저희 학과에서는 전공 동아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정보보안에 관해 공부하는 동아리인 오카시오와 IT 분야, 개발관리에 필수적인 프로그래밍에 관해 공부하는 프로그래밍 동아리인 CPP 등 두 개의 동아리가 매우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안 동아리인 오카시오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에 3년 연속 지정된 우수한 동아리입니다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등에 관한 다양한 공부와 다양한 침묵 활동을 통하여 즐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아리인 CPP는 보안 솔루션, 게임 개발,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이래 매년 졸업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졸업생들의 다양한 경험 등 알찬 정보 교류와 침묵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최첨단 IT 산업에 필수적인 정보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업체, SKT와 같은 이동통신 업체, KT와 같은 데이터통신망 업체, 각종 IT 관련 연구소,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관리 업체, 대학원 등 다양한 취업 진로를 가집니다 저희 유언대학교 정보통신보안학과는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하는 정보통신 및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수하고 열정적이시면서 사랑을 가진 교수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다양한 취업 진로에 따른 높은 취업률, 활성화된 동아리 활동, 즐거운 학과 분위기, 졸업생과의 다양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보안 분야를 주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에 대한 초석을 유언대학교 정보통신보안학과에서 저희와 함께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언대학교 정보통신보안학과 화이팅!